저는 뭐 노하우가 딱 귀엽고요 괜찮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귀엽습니다 진짜 무섭네 이거 괜찮은데? 잘 나오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명을 잘 받아야 돼요 아 좋아요 그늘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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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잘한다 아 좋아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거? 여러분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사판도 중요해요 이렇게 오오오 대박 야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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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형 저기였어 아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근데 그거 아나? 그 진영이 형 약간 지금 쿵푸어슬 나오는 그분 닮지 않았어? 뭐라고 했어 쿵푸어슬? 주성치 그분 닮지 않았어? 뭐야 뭐야 닮았어? 몰라 못 봤어 내가 못 봤으니 뭐 자 나도 완전 가까이 봐 완전 가까이 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조명이 붙어라 아니 조명이 더 가까이 돼 내가 나를 봐야겠어 아니니 아니야 안 봐도 돼 그냥 감으로 가봐 여기 바로 여기 바로 반사판이죠 뭐야 자 뭐야 잠깐만 진짜로 내가 가리고 있지 형 지금 아 근데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네 저기라고 원래 이게 셀카가 잘 찍히는 날이었고 아닌 날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먹은 날은 잘 안 나오잖아 오늘 좀 먹었어 아 찬이 역시 조명없어 와 조명없어 너 왜 찬이 안 가냐?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봐요 찬이 잘 나오잖아 찬이 옆에 살짝만 끼면 나도 잘 나오는 거야 다 잘 나와요 내가 찍어줘면 다 잘 나와 찬이 버프 이게 바로 버프라는 거죠 자modern 삼시겠죠 그쵸 윤거웅 잠이 후 잠이 후 잠이 후 잠이 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